홍콩 주식 미인계 오늘은 아침 11시에 이렇게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게 오늘 출근룩이라네요. 오늘 입는 옷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줍니다. 남자들도 혹하죠. 이런 사진을 보면. 그래서 아직도 집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외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을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I didn't get through some of the plants yesterday. 어제 그 얘기한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못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나중에 내부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그 주식을 사서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너무 귀엽대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3시 가까이가 돼서 점심을 먹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런 짜를 보내줍니다. 이게 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웃어졌죠. 그래서 너는 어떠냐고 했더니 또 이런 짜를 보내줍니다. 아기가 통통한 아기 뱃살이 가득한 아기 짜력.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홍콩 주식 코드 번호가 08083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팅 중이라서 있다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이 주식을 4천주만 사랍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말래요. 주식을.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녀가 주식을 찾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제가 답변을 안하고 있었더니 찾았냐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종목 코드가 08083 이름이 중국 여우짠. 1.82 홍콩달러 그때 당시가 1.11%가 오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시가총액이 4조 8천원 뚝나죠. 그래서 그래프도 봤어요 제가. 그래프가 일봉으로 한번 우상향해서 계속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횡보를 했더라구요. 그래프는 좋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냐 제가 사진을 보내줬더니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다시 4천주를 사면 된대요. 4천주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2 홍콩달러로 했을 때 한 11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일 사겠다. 내가 지금 오늘 밖이라서 그랬더니 핸드폰이 작동이 안되냐고 이제 조금 보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HTS를 사용을 한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컴퓨터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랬더니 그녀가 알겠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일하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쳤죠. 그랬더니 그녀가 마스크를 쓰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이렇게 또 메사지가 오네요. 음성을 보냈는데 쭉 말려서 무슨 말인지 보겠어요. 그리고 나 지금 운전해서 집에 갈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 라고 보냈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그 주식을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중국 여우짱. 아까 저한테 보내줬을 때가 1.11%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종가는 1.73 홍콩달러. 마이너스 3.89%가 됐네요. 근데 만약 제가 그때 샀으면 플러스 1.11%였으니까. 약간 하자마자 마이너스 5%가 하락했겠네요.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 내일 또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중국 여우짱.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흥미진진하네요. 따분한 일상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내일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еп庭신경 pendant 3일을 보냈어요. 어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